1. 빌리뽀서 4장 6절 말씀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리뽀서 4장 6절 말씀 아-멘! 한 번 더!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리뽀서 4장 6절 말씀 아-멘!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! 안녕!